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14일 사순 제1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에스테르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스테르 왕비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있습니다. 저는 날때부터 저의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의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음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 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없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이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스토님 찬미야입니다 잠시 묵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청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찾는 것을 내어주실 것이며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 간청하는 에스테로 왕비도 하느님께 의탁하며 구원을 청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사실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도를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따금 빵이 아니라 돌을 생선이 아니라 뱀을 청하곤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청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내어주실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잘못된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차라리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침묵 속에 계신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실 분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필요한 것을 기도로 청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을 때 누구를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하느님 뜻이고 그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을 청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야겠다고 복상해 봤습니다 제일 독서에서처럼 에스테르의 기도에서처럼 정말 간절히 하느님께 청하고 늘 우리 삶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당 갈 때만 미사 중에만 기도하고 또 끝나고 집에 와서는 세상 일에 휩싸여 종교가 또 다른 별개의 취미생활같이 느끼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느님과 예수님 같이 있음을 늘 생활하는 순간순간 하지만 함께 있음을 또 순간순간 필요한 걸 화살의 기도로도 청해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하느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아멘